뇌종양이요. 아니 그냥 아플 수 있잖아요. 머리 아픈데. 사람들이 무서워. 당연히 일반적으로 큰 질병이 아니어도 아플 수 있는데 저희는 위험한 걸 꼭 말씀을 드려야지 이걸 사람들이 듣고 걱정도 하고 미리미리 병원도 방문을 하시고 하니까요.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뇌종양의 증상 중에 하나가 두통이에요. 사실 뇌종양은 종양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일반적이고 대다수가 느끼는 건 두통이고 뇌종양으로 인한 두통은 대개가 아침에 심해지고 활동을 하면서는 조금 나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아침에 두통이 있다고 무조건 나 뇌종양인가 봐 이런 식으로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느끼시는 긴장형 두통이나 편두통과는 다르게 전체로 좀 이렇게 띠를 두른 것 같은 증상이 좀 나타난다거나 내지는 약간 시야가 흐릿흐릿하는 시각적인 증상이 동반이 되시는 경우도 있고요. 구역감, 그러니까 뇌압이 올라가면서 구토를 하신다거나 구역감을 느껴지시는 경우, 심한 경우에는 실신을 하거나 격련을 하기도 하죠. 이런 신경학적인 이상 소견이 동반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아침마다 두통이 만성적으로 발생을 한다고 하셨을 때는 한 번쯤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무서운데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특히나 아침에 두통으로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고혈압 두통이라고도 하는데요. 고혈압이 있다고 무조건 두통이 있는 건 아니고요. 조절이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 보통 아침에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수축기 혈압이 200mm 머큐리 이상, 그리고 이완기 혈압도 110mm 머큐리 이상으로 혈압이 굉장히 높다고 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박동이 느껴지면서 띠두르고 띠가 이렇게 나를 압박하는 것 같은 모양의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있다. 그런데 아침에 이런 형태의 두통이 나타난다면 혈압이 지금 제대로 유지가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낮에 측정을 했을 때는 혈압이 정상이지만 아침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사실은 아침 혈압이 잡히지가 않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역시나 진료를 보실 때 주치의에게 이 증상을 반드시 얘기를 하시고 검사를 받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통을 없애려면 혈압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맞아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고혈압 있다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혈압약 드시면서 차 박사님 그렇게 비트를 드시던데 이게 좀 좋은 거예요? 잘 골라 드시고 계시네요. 비트 같은 경우는 질산염이 그석에 들어있는데요. 질산염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관을 좀 넓혀주고요. 그리고 혈액이 잘 통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다음에 적혈구 수치도 좀 올려주면서 동시에 혈액이 끈적끈적한 걸 막아주거든요. 또 비트의 베타인이라는 성분인데 이게 혈압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럼 비트 말고 혹시 또 고혈압이 좀 도움되는 식품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혈압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영양소를 얘기하면 식이섬유하고 칼륨인데 여름철에 좀 음식들이 상하기 쉬우니까 건포도를 좀 한번 추천해 볼 수 있어요. 건포도 이렇게 한 움큼 정도 하면 한 60알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한 1g의 식이섬유 이상과 그다음에 칼륨이 또 212mg 정도 들어있으니까 이런 걸 조금 조금씩 드시는 것들이 이제 혈압을 좀 낮추고 정상으로 돌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입이 심심할 때 하나씩 집어먹으면 되겠네요. 아니 그리고 요즘 건포도 먹은 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해보면